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19장에서 시간이 더 지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또 다른 그림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이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짐승까지도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지면서 심판이 완료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한 존재 그리고 마귀는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는 이렇게 내려왔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요 무적행, 무적행,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들이 갇히는 감옥, 그 깊은 감옥에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묶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나가는데 이 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마귀가 잠깐 놈을 받는다. 그러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다. 마지막 발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발악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그러나 이것이 잠깐이고 그저 잠깐이고 결국은 마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과 생명체계에 기록된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20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함께 6절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내가 속한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6절을 보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째 사망의 권세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은요. 간단하게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셨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요한계시로 20장에 보여지는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너무나 명백히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카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요한계시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로사수 하나님께 들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왕로를 타리로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한 일어난 일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갈 주소지가 있어요. 이사야 4,321번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21번지.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성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찬성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학교에 문화사역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사 워크숍을 했는데 줌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들어오신 국부장님 또 선생님들을 보는데 물론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귀하게 여겨지시는 것이 그분들이 1년에 8개월 이상의 시간을 토요일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침 11시에 아이들과 모여서요. 저녁 6시까지 계세요. 연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의 묵상을 돕고 또 같이 성경을 나누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언제요? 주말마다요. 매주 토요일마다. 1년에 한두 번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연습하고 또 선교나 또 다른 일들이 있을 때에는 더 연습하고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한 번의 공연을 위해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매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또한 그 문화사역국의 부모님들이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주일부터 어제부터 오디션을 보기 위해 이력서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이력서. 그런데 받을 때 부모님들의 이력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매월 첫째 주 부모님 기도회가 있어서 모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역보다 그 숨겨져 있는 사역 속에서 얼마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지 이 아이들이 또 매일 묵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또한 그 선생님들이 주말을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드려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에 관련된 파트를 맞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각자의 사역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일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또는 몸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때에는 세탁기가 너무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거지가 끝날 때 꼭 세탁기가 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알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정말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의 로렌스 형제는요. 나는 계란후라이를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분이 수사로서 요리를 하셨었거든요. 요리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그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한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실 때 마음이 답답하실 때 다시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있나? 아니면 나는 종교 행사로서 앉아있나? 아니면 요즘 같은 때에는 그저 그냥 핸드폰 켰다가 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가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성을 부르고 있나? 그래서 그저 내가 영이 답답할 때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그저 찬성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렇지만 찬성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임제해주세요. 다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보여를 다시 덮고 다시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소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어느 순간에 있든지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출근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디 있든지 그곳이 예배실이 되고 그곳이 기도실이 되고 그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붙드실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요 크고 거룩한 흰 보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어미하고 아름다운지 땅과 하늘도 피했다 땅과 하늘이 피했다 이것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자 앞에 어떤 권세도 설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선다 이 말은요 열애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 말씀에 책들과 생명책이 있더라고요. 책들과 생명책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20장 12절을 보니까요 책들은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책들은 그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때로 성경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심판받지 않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심판받고 무슨 정리 포인트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이 많으면 부환받고 악한 일이 많으면 심판받고 어느 종교나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터키에서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한 달 정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을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는 이슬람이 99%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성직자 이맘이 사람들에게 물어본대요.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네 갑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잠시만요. 이맘 이맘 이 사람 나한테 돈 빌린 거 있는데 안 갚았어요. 이 사람 안됩니다. 그러면 이맘이 어 그래요? 아 그러면 지옥 가겠네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맘 제가 갚아줄게요. 제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그 손 들었던 처음 사람이 아휴 그래요? 아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맘이 네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포인트 많이 쌓아서 천국 가고 악한 포인트가 많으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멤버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멤버십에 들어간 자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과 악한 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우리는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실 보세요. 출애국기 우리가 요즘 읽고 있죠. 300일 통독에서 출애국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열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볼때는요 광야 생활을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껄빗하면 못에 죽이겠다 그러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다시 돌아간다 그러고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장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행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체계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과연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은혜가 그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다라고 다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은혜는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당신의 실망을 대처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당신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은혜는 대처할 만큼 더 넉넉합니다. 우리의 상심 우리의 좌절 우리의 아픔 그것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덮지 못할 영역이 없을 만큼 다 덮고도 남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못에 던져질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때 보혈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구원하실 때 우리도 껴주셔서 우리도 생명체계 기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 이 땅의 복 없어질 복 불로타면 다 없어질 것들 그것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래 그래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 그래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인지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가 천만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를 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각 사람의 자리마다 내가 가는 곳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매일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절된 마음과 낙망한 마음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 24시간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제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날마다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도의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저 주님 높이고 그저 찬송하며 그저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를 그 작은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두 번째로 20장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우리는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더 크다.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어떤 좌절보다 그 어떤 실망보다 그 어떤 수치심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우리를 충만히 덮으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 생명체계 기록된 자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이 확실히 붙들어주시는 사람임을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좌절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그 깊은 절망보다도 은혜는 더 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더 큰 것을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 생명체계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 그 회복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